한 2주 정도, 한 10일 정도죠. 주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제 방송에 미국 정시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고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평가액이 10조에서 한 9조 정도까지 내려갔다. 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대표주자인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한 130불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지금 113불까지 떨어졌죠. 1개월 사이에 한 8.82%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5일 동안 1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성장구하다가 도련이 겁나가는 바람에 지금 뭐 2주 만에 평가액이 구조가 날아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시장을 물론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미국의 가장 큰 대형 은행이자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jp모하관이 내부 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 대규모 언어모델을 예를 들면 챗보 gpt 같은 것을 jp모하관이 만든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7월 28일 8시 기사인 겁니다. 후속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중요하면 다음에 영어 문건을 조금 더 제가 검색에 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건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니까 ai라는 것이 그냥 빅테크를 넘어가지고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활발하게 업무의 효율성 상상을 위해서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ai 칩이라든지 ai 모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빅테크를 넘어가지고 메타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를 넘어가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체 기본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본 겁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하관이 내부 임직원 사용을 위해 가지고 대규모 언어모델 인공지능 챗봇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jp모하관이 자산 및 재산관리 부서의 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창의성 발전을 위해 설계한 ai 챗봇 대규모 언어모델은 llm 스위트 라지 랭기지 모델 스위트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체 개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체 개발한 겁니다. 자사용으로 그러니까 lg의 몇몇 계열사가 자체 기본 모델은 엑시온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모델을 가지는 겁니다. 자사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ai 열풍이라는 것은 시작 단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llm 스위트는 챗 gpt와 유산 자체 개발 ai 챗봇입니다. 문서 작성 아이디어 생성 요약 작업 또 법률 지원 이런 게 가능하겠다 등의 작업을 지원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솔루션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분석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jp모관의 자산관리부스나 재산관리부스의 직원이 업무용도로 엔비디아의 다음 주 주가 전망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llm 스위트에 이런 것을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자체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jp모관은 데이터 보안과 환각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동안 오픈 ai 사이 채치 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소비자용 ai 체포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는데 대신 자체적으로 llm 스위트를 개발했다.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 뉴스로 제가 본 겁니다. 아 이러면은 이런 조정이 그냥 이번에 한번 일시 조정하고 그다음 또 많이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8월 15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성과 발표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겠구나. 탄탄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llm 스위트는 현재 jp모관의 24만 명의 직원들 가운데 5만 명의 배포가 됐는데 jp모관과 마찬가지로 투자은행인 모관 스탠린도 오픈 ai 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체 모델을 현재 개발해서 테스트 중이다. 그런데 jp모관은 지난해 초부터 생성 ai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2023년 초조요. 월스트리트 기간 중에 가장 먼저 대규모 언어모델을 도입한 것이 바로 jp모관이다.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관 회장은 ai가 은행 내 모든 직무를 혁신 일부 일자리를 없앨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이번에 이 업무에 관여한 다니엘 핀토 jp모관 사장은 jp모관이 현재 사용하는 ai 기술에 파생된 가치가 10억 달러 1조 4천억에서 15억 달러 2조 원 정도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럼 사람을 좀 내보내겠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인당 생산성이 증가할 테니까 20명 쓰다가 여러분들 15명 줄이겠죠. 그 총 이익이 1조 4천억에서 2조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ai 도입에 대해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를 걱정한다. 당연히 일자리가 감소하겠죠. 컨설팅 회사인 액션추어 연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일상 업무의 4분의 3을 ai로 대체할 수 있다. 인력이 4분의 3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jp모관은 llm 스위트 같은 범용 도구 외에도 민감한 금융정보를 관리하는 커넥터 코치 스펙트럼 gpt 등 다른 ai 도구도 보유하고 있다. 이게 큰 얼음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그냥 보통 흘러가는 기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jp모관이 llm 스위트라는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자산관리부서의 여러분들 다 확산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ai 열풍이라는 것이 빅테크를 넘어가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기업들 대형기업들이 확산되는 단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뭐 여러분들 지금 전쟁터입니다. 이게 7월 24일자 기사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가 가장 최신 버전의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 3.1을 출시했는데 그것은 이제 오픈 ai사가 얼마 전에 내놨던 gpt4 혹은 엔스로픽 사의 클로우드와 같은 그런 대규모 언어모델 llm과 성능이 맞먹는다. 이게 7월 24일자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겠습니까 계속 이걸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jp모관 같은 경우도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오라클 같은 데서 여러분들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임대가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있는 거죠. 가장 최신 모델.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여러분들 이게 7월 25일 기사입니다. 하루 만에 메타사의 라마 3.1을 넘가하는 것을 프랑스의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사가 미스트랄사가 라지2라는 그런 대규모 언어모델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쟁적으로 뭡니까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트랄 ai가 대형 은혜 모델 라지2의 신규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기술발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뿐만 아니고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분기별 영업이익이 5조 정도 남겼지 않습니까. 분기 한 분기만.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 또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친 그런 부분인데 이게 7월 19일자 기사입니다. 7월 18일에 이르면 어떻게 기사가 나왔는가 하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 워낙 이런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센터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출시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테스트 버전입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 갖고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에 그냥 nbdi gpu 하나만 있으면 gpu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고성능의 ai 모델을 구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가게 되면 모든 종류의 모바일 기계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뭐죠 태블릿 pc에서도 다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월 18일에 발표된 거죠. 엔비디아하고 여러분들 프랑스의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이름들 공동으로 기업용 온 디바이스 ai 모델 출시 회사의 이름들 사람들이 그냥 데스크톱에 쓸 수가 있는 게 있는 온 디바이스 데스크톱이 아직은 태블릿 pc까지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온 디바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범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기술 진보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유럽판 오픈 ai인 미스트랄 ai가 협력해 새로운 기업용 온 디바이스 ai 언어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건 엔비디아 소비자용 gpu gpu 한 개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데스크톱 pc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데스크톱 환경에 실행한 온 디바이스 ai 모델인 미스트랄 네모 이걸 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돈 들이고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데스크톱에서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고성능 ai를 실무자의 데스크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설계된 ai 모델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은 ai 산업의 기술 솔루션 접근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 대신에 콤팩트함에서 강력한 모델에 초점을 맞춰서 고급 ai 기능을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7월 18일에 미스트랄 네모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와 있네요. 미스트랄 네모 데스크톱에서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온어 싱글 GPU 데스크톱에서 여러분들 많은 GPU를 쓰지 않고 큰 데이터 센터처럼 그냥 GPU 하나 게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 개발됐다. 해서 여러분 이 기사가 7월 26일입니다.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또 엊그제 이게 7월 24일입니다. ai 이노베이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스트랄이 최근에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인 라지2와 미스트랄의 여러분들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개발한 온 디바이스 ai인 미스트랄 네모를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세계 2위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주르에서도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주어 관련된 연구원이 미스트랄 사의 최신 버즈인 온 디바이스 ai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ai 이노베이션은 컨티뉴 계속됩니다. 이런 파편처럼 여러분들도 흩어진 그런 정보들이지만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 이게 시작 단계구나 이게 이 jp모간이 자체 모델을 개발해가 사용을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업용 온 디바이스 ai 모델이 출시가 됐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들 큰 의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와여대 경영학과의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분인 이경전씨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7월 18일 프랑스의 미스트랄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모델 미스트랄 네모를 출시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ai 판도를 바꿀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오픈 ai사나 엔스로픽 같은 프론트의 ai 회사의 클라우드에 연결해야만 최고 성능의 ai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pc와 스마트폰의 비슷한 성능의 ai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었다. 이걸 일반인들은 되게 놓치기 쉬운 정본데 이 한 분야를 파고 있는 분들은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사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도 얻으시지만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다 종합되면 어떤 거가 나옵니까? 종합되게 되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조정기간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서치하고 그걸 모으고 그걸 통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내다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부 마치고 2부의 의료사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지필한 애리조나 답사기 보통 여행사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여행사처럼 어디 가서 맛집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행하면서 느낀 것 역사적 맥락 교훈 이런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휴가가 좀 지지부진하신 분들은 방 안에서 휴가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애리조나 답사기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